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우리말 더빙의 성우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국내 1월 4일 개봉을 앞두며 우리말 더빙 성우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쿠라기 하나미치 강백호 역에는 강수진 성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개구리 중사 캐롤루의 도로로 이누야샤의 이누야샤 원피스의 루피 명탐정 코난의 남도일 수련탐정 김전일의 김전일 등이 있습니다 강수진 성우는 슬램덩크 대원비디오 버전에서 강백호를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루카와 카에드의 서태웅 역에는 신용우 성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명탐정 코난의 궤도 키드 달빛천사의 사쿠라이 H 나루토의 휴가 내지 포켓몬 DP의 진철 등이 있습니다 미야기 료타, 송태섭 역에는 엄상현 성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빨간머리 앤의 길버트 데스노트의 L 디즈원 프론티어의 선우연 나루토 질풍전의 우주마키 나루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슬램덩크 2020년 버전의 서태웅을 맡으신 적도 있습니다 미츠의 히사시 정대만 역에는 장민혁 성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기멸의 칼날 랭고크 효주로 겨울왕국의 크리스토프 블리치 3기의 아바라이 렌즈 셜록홈즈의 셜록홈즈 등이 있습니다 아카기타 케놀이 체치수 역에는 최나균 성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누야샤 완결편의 나락 도라에몽의 퉁퉁이 드래곤볼 카이와 슈퍼의 북쪽 개왕 디지몬 시리즈의 스컬라이트몬 등이 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1월 4일 개봉 예정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